오늘은 2021년도 신축년 임수일관 본인의 만세력을 펼쳤을 때 본인의 날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것은 일관이라고 해요 일관이 임수 임이라고 읽어요 임일관분들께서 여섯가지의 일주가 있으시고 그리고 2021년도 신축년에 어떤 운을 맞이할지 전반적인 부분 인트로에서 설명 한 번 드릴 거고요 인트로는 23초 부분부터 아마 편집번으로 올라갈 거에요 거기서 꼭 앞부분을 들어주신 다음에 그 첫 댓글에 보시면 타임라인 숫자들이 있어요 본인의 일주 기둥에 맞춰서 혹은 월주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월주로 참고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월주는 조금 더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주나 월주에 본인이 대입을 잘 하셔서 2021년도 내년이죠 신축년 운세를 꼭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모두 좋으신 분들만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슬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가 제가 다른 일관들 할 때 워낙 좀 겁을 많이 주는 형태로 말씀을 드려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역학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저희가 전체 모든 분들이 어려움이 처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경자는의 어려움도 미리 이정도까지는 예측한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아 조금 유튜브가 또 버퍼링이 또 있네요 그래서 편집본으로 올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또 버퍼링이 있어서 제가 또 끊김 현상 확인했고요 자 우선은 2021년도라고 하는 요 기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신축연입니다 이 신축연의 신은 금의 기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축토 같은 경우에는 금의 그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여기 보시면 개신기토 개수 신금기토 이렇게 묻혀있는데 금기운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해 자 추기라고 하는 겨울을 거쳐가지고 가장 끝에 오는 이 연도가 바로 신축연이고요 그래서 금이 여기서는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고 봄을 향해서 호랑이 인을 끌고 오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이걸 또 적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축은 지금 제가 신유술보다 설명 드리는 것처럼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가장 끝 글자입니다 그러면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우선은 신금이니까 청간으로는 정인이 우선으로 왔고요 하지만 1년 동안 움직이는 청간의 연도의 이 기운 하늘에서 움직이는 기운 같은 경우는 병화라고 하는 편제를 끌고 옵니다 이게 화가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편제를 끌고 와서 병신합으로 인해서 태음의 축축한 기운이 즉 여기서는 수의 기운이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임수들이 청간 기운으로 신금도 맞았지만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기운 자체가 임임 이렇게 흘러가는 커다란 물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물기운이고 축축한 부분이고 그래서 해자축의 끝 글자인 충년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 임자분들께서 이 임수분들께서 이제 맞이하게 된다면 사실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정관의 기운을 해야 되는데 실제 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축토라는 것은 토의 작용 즉 관성의 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평관이 작용을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신축년에서 관성의 활동성이 활발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개수 여기서 겁제 그 다음에 신금 방금 금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있었어요 인성 작용으로써 활발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게 축토의 가장 본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얘가 바로 여기서는 정관이 됩니다 임수 일관 입장에서 임수 입장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도 되죠 어쨌든 활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관의 작용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임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일까 축토 속에 금인성 즉 편관성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고는 참고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대로 어떤 노력을 하시게 된다면 원래 기술이라던가 똑바로 어떤 직업관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임수 분들이신데 그만큼 보상이 따라주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내가 10만원 받을 것을 5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 20만원 받아야 될 것을 절반 금액도 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보상의 부분에서는 좀 목표액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인의 그 금을 이제 가지고 오는 부분이니까 인성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이라던가 또 뭐가 있죠 교육이라던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IT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임자 이민 또 임진 이모 임신 임술 까지 여섯 가지 일주들이 있을 텐데 임 일관분들 전반적으로 거의가 교육이나 기술 뭐 지금 언급들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공인중개사라던가 큰 어떤 발주권이나 수주권들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신축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업을 내가 지금부터 버려야겠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장 또 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조직 그 사회에서 제가 몸을 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본인이 어디까지 목표를 두는게 모르겠지만 그 갈목할만한 승진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입고가 된다는 것은 답답해지는 것을 이제 거둬낸다는 뜻도 되고요 나를 그동안 이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거둬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신축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드렸던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인성작용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수험생분들 중에서 재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또 학업 음 그렇죠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목표들이 거의 이루어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축년에 오는 이미 지금 해, 자, 축 지금 7일부터 이제 또 절기가 바뀌어서 해월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자월 그다음에 축월 실제로 우리 사람한테 오는 것은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거니까 양력으로 2월 초부터 신축년 운세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 전부터 넘어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발목 갈매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1년도가 신축년인데 어 지금 잘 보이시려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도 2022년도가 임인년이거든요 호랑이 해가 들어오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개며년이라고 해서 이제 바뀌어요 어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남자분들은 해자축 그 세월을 2019년도부터 올해하고 내년 보내시면서 양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해 시절이 들어왔을 때 조금 이득을 보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얻는 게 있고 여성분들만큼 이제 손해를 보신다거나 피해를 보시는 거는 적었었는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판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묘진 봄의 양적인 양기 운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입장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신축년까지는 여성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제 댓글 항상 쭉 읽어보는데 거기 이제 힘들다 아주 막 죽을 것 같다 막 진짜 거의 끝나는 것처럼 어떤 하수연식의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 거의 여성분들이세요 해자축 기간 동안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특히 음운동을 하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해자축 기간에 정신적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민간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배우자분들의 운들이 아주 소수의 일주 빼고는 거의 배우자 운이 지금 약해지는 시기고요 근데 이게 축년에서 고비가 있는데 축을 만약 넘겼다 내가 배우자의 어떤 별거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신축년 때 잘 넘기셨다 하더라도 인묘진으로 가시게 되면 즉 2022년도 23년도에 가시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 자체가 거의 소멸 직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별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직접적으로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이혼 서류를 진짜 들고 법원으로 당사자분들이 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22년도 23년이 그렇다는 거죠 인묘진으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축년은 남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얻는 것이 상당히 많고 결실이 괜찮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새로운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신다거나 시작을 하신다거나 스타트를 끊으셔야 되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임인년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시겠지만 작게 소리가 나지 않는 어떤 업종으로 하시긴 해 자축이니까 조용해야 되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인년이라 그런다면 지금 축년에 서류라든가 인허가를 받는 작업 정도는 시작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임일관 분들께서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제가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축축한 태음의 기질이 이 병신합수로 인해서 청관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인성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성작용이 이제 풀어지다 보니까 좋은 이득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생각의 날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채팅창 이제 조금 제가 읽어보고요 이제 첫 번째 일주죠 임자일주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임일관 분들은 꼭 인트로 부분 들으시고 건너오시는 것이 좋으세요 인트로 부분 안 보고 그냥 타임라인 눌러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채팅창 좀 읽어보겠습니다 써니 써니님 안녕하세요 사조글류의 마을 출석 찍어주시는데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신다고요 아 이민일주 오셨어요 곧 있으면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할 거고요 오연주님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제이님 안녕하세요 제이더블엘이님 안녕하세요 이전현님은 뭐 치셨는데 매실이 취소되셨네요 아이라테님 안녕하세요 임진일주입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조금 더워서 제가 난로 좀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저 다시 왔어요 살짝 고민하는게 편집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업로드 해버릴까 이런 고민도 좀 드는데 버퍼링 생각하면은 잘라야 될 거 같긴 해요 중간에 혹시 버퍼링 생기면은 좀 그러니까 자 임자일주 지금 제가 펼쳐놨습니다 음? 번호 보내시죠? 아 아 임자일주 보내세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남편하고 계속 다투는 일만 생겨요 음 그러시군요 어 임묘진때가 좀 더 고비가 될거라고 아까 언급드리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일간이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양동으로 가게 되면은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어요 본인의 감정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멀리 생각을 하시고 멀리 어떤 계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될건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요년까지니까 2023년도까지 아마 고비가 되실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임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조분님 감사합니다 버퍼링 신경 조금 더 쓸게요 아 왜냐면 제가 가끔 다른 채팅방도 놀러가는데 버퍼링이 좀 심한 경우는 아예 그냥 끊어지더라구요 해외에서 방송하시는 분 채팅방 가보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작년 아 작년이 아니구나 제가 올해 여기 이사와서 정전이 한 번 됐었거든요 지금 겨울이라서 괜찮은데 좀 버퍼링이 제가 예전에 있던 책보다는 좀 심한거 같아요 여름에는 괜찮을까요 그때까지 계속 여기 제가 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첫번째 일간이죠 임자일주 일단은 배경사명도 하고요 타임레인 바로 찍으시는 분들 계실테니까 2021년도 신축년 그러니까 2월 초부터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네 호랑이 인월이 들어왔을 때 천지인의 순서에 따라서 즉 자월일 때는 하늘에게 그리고 추월일 때는 이제 땅에게 그리고 인 마지막이 사람인데 이때 인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월일 때는 옛날에는 자월의 달력을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띠가 바뀌는 건 이때 바뀌어요 그래서 2월 입춘이 됐을 때 입춘 전과 입춘 후로 띠가 나뉘죠 날짜 기둥이 임자인 분들 임자는 일단 기둥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임을 보시게 되면 얘는 양동을 하는 거고 얘는 음인데 왜 음이냐 제 영상 중에서 채와 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긴 영상이 사주강에 있어요 음 자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음으로 보게 되냐면 그 일단은 첫 번째 오는 부분이 10일과 20일 원령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다르거든요 먼저 오는 거는 물론 얘도 임이에요 근데 30일로 따져봤을 때 얘는 10일밖에 되지 않고 개수 같은 경우는 30일 중에서 20일이나 되는데 이렇게 나누거든요 개수가 더 커서 그래서 자수를 음으로 보고 혜자축 중에서 가장 냉동이 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자월이거든요 그래서 임자를 보게 되면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 있죠 양과 음이 지금 이렇게 짝을 지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장하는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임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자일주 분 채팅방에 계시다고 인사 주셨는데 이제 임수도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사 그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걸 이미지화 못 시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동그라미 그려야 되고 저도 동그라미 먼저 그려요 가니 때도 그렇고 늘 버릇을 이렇게 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 그룹에 있는데 음 양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겁제라고 저희가 육친을 적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양간들만 양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양간들만 양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제 제왕이라고 하죠 제왕지 이건 시비온성에서 이름이고요 신축년이 왔어요 이건 2021년도를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고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이 병화를 끌고 와요 이 신금이 병화를 끌고 와요 원래 신금 이 아이만 보자면 얘는 정인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임일관 입장에서 보면 병신이 서로 합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수에 커다란 기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수가 봤을 때 또 수의 기운이 청관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들이고 에너지가 점점점점 원플러스 원처럼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관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임자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축년이 왔다 그래서 임자일주가 이렇게 축년을 맞이하게 되면 자축이 서로 합을 일으켜요 자축이 합을 일으켜서 얘도 합을 일으키게 되면 관의 작용이 커지게 되죠 이게 토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토라는 거는 원래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게 토잖아요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것들 임자일주가 어떤 일주인지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도 해드릴게요 치우쳐져 있고요 일단 겁제를 깔고 있으니까 음과 양이 지금 보시면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조금 고지식한 얘기는 편중성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간이기 때문에 임소가 양간이기 때문에 양인을 가지고 있는 일주죠 또 기운이 좀 더 많아요 다른 임인이라던가 임진이라던가 이런 글자들이 좀 많은데 임일간 중에서도 파워가 좀 더 넘치는 기운이 아주 어벤져스급인 그런 일주라고 볼 수 있고 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을 약간 꼬아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임자일주뿐만이 아니라 자월에 태어난 임소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월에 태어난 한겨울에 아주 냉동시기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도 같은 얘기고 이분도 공망을 보게 되자면 자에서 임을 빼는 거니까 고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 11을 더하게 되면은 임묘 3번하고 4번이니까 임묘 공망이 돼요 식상이죠 여기 즉 여기서는 식상 공망이 돼요 이분들 원래 그래서 식상 공망이의 뜻이 뭐냐면 식상이라는 거는 먹고 살 수 있게끔 자신의 어떤 능력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체 배우자 글자 이 자리에 겁제를 깔고 있는 일주들이라서 어떤 배우자 자리 자체가 약간 불안정한 분들이시기도 하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거 채팅방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간녀지동이지만 간녀지동 저는 기축이거든요 제 일주는 기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어디 가서 제 거를 물어보게 되면 항상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배우자 목이 없다거나 임자일주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일주에요 거기다가 식상 공망이기 때문에 이 임자일주가 여성분이시라면 이 목에 해당하는 식상이 바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상이 없게 되면 식상 공망이라고 한다면 식상이 아쉬울 때 재성을 생겨줘야 하는데 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재성이 뭐냐고요 남자한테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부인 배우자국도 되고 금전도 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돈에 대한 거 젖줄기입니다 젖줄기 모유 어머니한테 꿀꺽꿀꺽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젖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지금 이 젖줄기를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그 수입운 금전운 활동성을 이야기할 때 임자일주의 이 자가 해자축 겨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재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성은 여름에 가장 왕성한 기운인데 바로 절태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라는 글자 자체가 그래서 재성이 일단은 불안정한 분들이시기도 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도 남자 임자일주라고 한다면 이 화가 지금 자를 봤을 때 즉 여름 글자가 겨울을 봤을 때 배우자 운이 운폭이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아까 겁제라고 해서 제가 불안정한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토를 관성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의 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 관성도 톤은 화해의 기운을 빌어서 시비운성을 계산해보시면 똑같거든요 절태지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임자일주들은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떨어지는 부분이고 원래 말씀드리자면 올해 잘 풀리는 쪽이 주로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재단이라던가 어떤 장학재단 또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괜찮아요 일이 잘 풀리고 다만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가냐면 식상이 공망이니까 공망을 쳐다보고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성공을 이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이라던가 아까 10만원 20만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내가 신축년에 이만큼 승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올라가기로 했던 자리가 제대로 감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서 아쉬울 수 있는 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배우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만기했었는데 자축합이 돼가지고 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성분들은 조금 더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당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제압하는 부분인데 임자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오묘유 즉 자오묘유에서 자고 제왕지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힘을 깔고 있는 얼음 폭탄 같은 것을 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좁은 자리에 쑤셔 넣어져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에너지의 폭우로 봤을 때 그런데 관성작용이 있게 돼서 강하게 제압을 하게 되면 더 답답해지고 더 코르셋을 쪼인 것 같은 그런 에너지의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인성의 답답함하고는 좀 틀려요 관으로 눌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신축년은 원래 자축합이 안 이루어졌었다면 금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인성이 확 풀어져서 인성의 방해장용이 없어져서 괜찮긴 한데 내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남녀노소 고충이 조금 따르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축년이 거의 끝마무리가 됐을 때는 배우자 운과 그냥 별개로 어떤 사회적인 운동성 또 사회적인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는 꽤 만족하실만한 한 해가 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돈은 또 어떻게 되나요 금전원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들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보상 어쩌고 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겁제를 갈고 있는 분들이라서 본인의 태어난 계절의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실컷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해년, 정자년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신축년 때 그런데 이 많이 벌었던 돈을 주변 사람들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게 자가 씨앗도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분들이 원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부관계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남녀노소 애정사 저 자라는 것 자체가 씨앗이라던가 비밀스러운 글자들이 많아요 올해가 경자년이었잖아요 경자년이었기 때문에 이 쥐 자라는 글자 자체는 왜곡을 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축년 때 직장에서 약간의 구설수는 따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적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능하고 결실을 이루실 것이고 실제로 그 고생한 만큼의 보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축년에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고생은 참 많이 하실 거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참 많은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이상이 되고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시죠 왜냐하면 신축년까지는 음해 운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임묘진이 이제 시작이 되는 2022년도부터는 탄도가 바뀔 것이고 부부관계가 현재 위태위태 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신축년 고비에요 이거 넘기셔야 되거든요 관으로 눌러대니까 남편의 어떤 폭력성 폭언 아니면 이제 많은 간섭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2년도 호랑이행 이민년 들어오고 2023년도 개면연 들어오게 되면 도저히 나는 못찾겠다 나는 다른 쪽으로 그냥 바라봐야지 해서 남편과 관계 자체를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식상공황이라는 걸 언급을 드렸는데 임자가 좀 더 고생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러가지 일주들을 봤을 때 임일관 중에서도 그래도 비슷하게 도착지는 가실 거예요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똑같이 관으로 제약을 당해도 임자들이 좀 더 내가 더 많이 당한다고 느낄 거고 개인적인 그런 그 격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이제 조금 좀 읽어보고 그 다음이 넘어가니까 인이 되겠네요 네 순서지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어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 네 칼레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병화일주를 질문 주세요 병화일주 지금 임일관 하는데요 병화 제가 언제 썼죠 꽤 오래전 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자일주 남자입니다 아델라이 아델라이 병화에 있는 재선 지금 임일관 하고 있습니다 임일관 임일관 그리고 반짝반짝 아 개인사주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숨기기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실 수 있어요 네 라이브입니다 사랑의 요소님 안녕하세요 네 네 라이브입니다 사랑의 요소님 안녕하세요 네 창님 원래 딴 돈의 반만 가지고 갑니다 괜찮습니다 재판님 안녕하세요 병화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올리지 않았나요 꽤 됐던 것 같은데 임일관한테 재선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그린 거 보시면은 병화정화는 임소일관 입장에서 재선을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틀리게 얘기한 게 아니고 공부 다시 해보시면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관성이 토고 재선이 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거고 병화 입장에서 이제 자년이 어떻다 충년이 어떻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병화는 여름에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해자축 그러니까 재성 입장 병화가 여기 재성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임일관한테 그 재성이 병화정화니까 그래서 해자축 우리가 지금 충년의 운을 보는 거니까 해자축 때는 병화가 확 줄어들죠 절지 아니면 태지가 누게 되겠죠 병화정화 입장에서 둘 다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 아 네 임수리주 가장 마지막에 할 거예요 제가 조금 숙량 낼 거예요 임수리주도 기다리시네요 자 이밀 넣어 먹어도 될까요 이밀 정신 좀 차리고 죄송해요 입이 좀 말라서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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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라이브가 조금 편해요 라이브가 제가 해보니까 라이브가 좀 편해요 하고 이제 잘라서 그냥 올리면 되니까 자 2021년도 신축년이고요 입춘부터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신축년이 어떤 애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죠 또 타임라인 찍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자 신금이지만 병화를 끌고 옵니다 여기서는 화가 바로 재성이라고 했고요 편제가 되는 거죠 편제를 끌고 와서 이 둘은 또 수의 운동성을 일으킵니다 물론 지지에는 지금 드러나 있는 어떤 글자가 언급되지 않았고 제가 그냥 빵빵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정관에서 그냥 태음의 기흥들이 축축해서 내려와서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체 운이 그럼 임수 일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큰 물을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순조롭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글자가 지금 밑에 있는 거죠 이 임인 일주로 보게 된다면 식신을 깔고 있죠 식신을 깔고 있고 이것도 이제 보게 된다면 임수 일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왕성이에요 겨울에 왕성하고 봄에는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병지가 됩니다 그러면 축년은 어떻게 될까 축은 여기서 관성이 되는 거죠 정관의 글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혜자축이 때 왕성하다 그랬으니까 걸록제왕쇄지가 되는 겁니다 임수 일관에서 봤을 때 근데 축과 인 같은 경우는요 지장관끼리 서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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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을 한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암압의 관계예요 이것도 천일기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수 일관분들 천일기인이 묘하고 사가 원래 천일기인이거든요 아까 자할때는 제가 언급을 안 들었는데 이 천일기인이 원래 두 글자예요 근데 두 글자 중에서 지키려고 하면 형충공망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글자가 막 찌그러지네요 형충공망을 당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본인들 만세력을 가지고 대입을 하실 거니까 이걸 미리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망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에서 이 순서를 빼면 되거든요 자축인이니까 세 번째에서 인을 빼는 거니까 아홉 번째를 빼게 되면 3에서 9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두 마리를 다시 음순이가 더하게 되면은 5번과 6번이 돼요 그러면 진사공망이 나옵니다 자, 진은 또 이제 관성이 되죠 우리가 보면 이제 편관이랑 사화니까 재성이 걸리죠 관성과 재성이 공망성이 걸리는 일주입니다 그러면 재관이 공망에 걸린다는 얘기는 활동성이 위축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되는데 원래 일주 자체가 신축년은 이렇게 암압이 되는 관계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민일주가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그렇게 좀 걸리는 일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식신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지장관을 까봤을 때 이렇게 밑에 있는 장독대 같은 지장관을 까봤을 때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품고 있고 이 축이라는 것은 개신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의 무덤이죠 이 금의 무덤이죠 금이 이제 묻히기 때문에 임일관들한테 대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시면 암압의 관계가 맞죠 서로 딱 딱 딱 봤을 때 얘는 지금 관이에요 편관이고 재성이죠 편재죠 그 다음에 간목이니까 여기서는 식신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벅재죠 아이고 또 버퍼링이 또 생기네요 네 지금 또 눌렀습니다 살짝 끊겼을 거예요 제가 지금 눌렀어요 그 다음에 신금, 여기 또 임수죠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토는 또 관성인데 정관이 됩니다 이렇게 지장관을 쭉 적어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인 같은 경우는 양의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글자이고 예 같은 경우는 음의 운동을 이제 접는 부분인데 실제로 음운동은 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까지 오게 되죠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굉장히 왕성한 음운동을 펼치고 음운동이 이제 끝나서 죽는 것이 바로 진이라고 하는 수의 무덤에서 끝이 나는 부분인데 축은 그 가운데에서 겨울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민이라고 하는 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축년을 맞이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식신을 깔고 있는데 과연 식신을 쓰는 것인가 이걸 또 따지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과 남성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를텐데 식신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 식신이 호랑이 자리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이 호랑이가 아주 중요한 글자의 장생지가 돼요 그게 뭐냐 병화 병화의 장생지에요 병화는 사움이 여름에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묘진에서부터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즉 시작이 되는 거죠 겨울 기운이 가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여름 기운은 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기운에 장생지가 호랑이에요 그럼 병화는 바로 여기서 뭡니까? 편제잖아요 편제 장생지를 깔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 위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편제로 인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결혼을 하시게 될 경우 부인의 기운으로 인한 복을 받는 내가 좀 덕을 본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생활력이 상당히 괜찮은 부인을 내가 얻어서 부인 때문에 내가 어떤 가게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내가 약간 숟가락만 얹히게 되면은 괜찮게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재성의 덕을 보는 거죠 하지만 남자든 여자분이든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가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이 임수 자체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글자이기도 하고 약간 편향이 돼 있어요 식신만 깔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관성과 재성을 봐야 되는데 관성은 지금 뒤에 본기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임일관 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수만 빼고 정말 개인적으로 소수만 빼고 배우자운이 안정적인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임일일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충년에 어떤 정신적인 애로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있게 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게 인묘진 22년도 23년도로 가게 된다면 충년에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남편과의 사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여자들이 이게 양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생각만 했던 것을 진짜 실천으로 옮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많이 계산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과 개성을 나눠서 이 충년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배우자 관계에 대한 불안성은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충년에 그리고 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결실도 괜찮거든요 어려운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라든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고충은 일부 포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 밑에서 암합을 하는 조건에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결실 또 확장 그리고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나가는 돈도 많고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장사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한테 내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쓰고 많이 벌고 이런 빨리 빨리 움직이는 관적인 부분이 충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신과 정관이 만나서 식상과 관성의 작용이 아주 어우러져서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이런 형태가 계속 될 거예요 인간관계는 조금 고달프지만 그래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왕성한 활동을 펼칠 거라는 거죠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좀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인 만큼 더 벌어요 움직인 만큼만 그래서 좀 고달퍼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또 이제 채팅창 읽어보고 다음 일주로 더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김은영님은 메시지 취소하셨고 아까 읽었죠? 작판님 지나가고 이채연님 이민일주라 형이 되어 아니고 기사월, 아 4월 여름에 대한 5월달에서 6월초 정도 되겠네요 5월 5일부터 입학하니까 임자일주 전보종 까망베르님 버티셔야 돼요 여성분들이시면 더 버티시길 바라고 임신일주 빨리 듣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진 끝나고 이제 빨리빨리 잘 지나갈 거 같은데 이 누구시죠? 닉네임 좀 특이하시네요 MMM님 이민일주 배우자 만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움직이시면 돼요 집손이 집돌이 생활하시면 안되고 밖으로 많이 움직이시면 돼요 이채연님 덜 싸우고 화합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덜 싸우죠? 저 질문이 조금 애매하다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MMM님 직장인은요? 직장인 분들도 장사하는 분들만 너무 언급을 해드렸구나 직장인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에 인트로 부문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식신을 깔고 있는 부분이라서 프리랜서라던가 예술활동하시는 디자이너 혹은 자기를 많이 표현해야 하는 어떤 배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시고 반복되는 업무 변화가 거의 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운의 체감이 좀 덜하구요 실제로 뭔가를 많이 내가 벌려야만 커미션이 떨어지고 또 어떤 발주권을 내가 빼내야만 내 월급이 되는 분들 많이 움직이셔야 하는 분들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 분야가 다르시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요 인민감 자체가 그 자기를 답답하게 했던 축 자체가 그거거든요 인성이 이제 입고가 되는 부분이라서 신춘연 자체가 전반적으로 거의 괜찮아요 근데 좀 힘은 들죠 힘은 들는데 결과물은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 이성은 알고 싶어요 이거는 개인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택신이랑 뽑는게 정확해야 되구요 브라이언 H님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도 시차가 없구나 일본은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성은 님 안녕하세요 강호영 님 이모일주 추구원진 어떻게 얘기하... 아 참 그거 할거에요 이모일주도 할거에요 근데 원진은 여러분 쭉쭉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이건 아직 일주 안됐으니까 암압이면 바람을 피겠네 이게 누구에요? KWI님 암압이면 바람을 피겠네 사람에 따라서요 월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람을 피겠네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냥 의견을 주신 거니까 이게 순서가 진인가요? 인했고 이제 진이죠 2021년도 신축년 2월 초부터 들어오고요 뭐 음력을 보냐 윤달을 보냐 이렇게 적으신데 제가 언급드린건 양력단이고 음력단이고 절기거든요 여기서 2월 초라는건 양력입니다 글씨가 또 점점 찌그러지는데 자 신축년 신축년은 지금 또 동그라미를 그려보자면 자 자꾸 찌그러지네 글자가 자 예쁘게 좀 하고 싶은데 자 신금이 들어왔지만 여기서 편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금의 글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수의 기운이 청간에서 움직여요 이 2월달부터 움직이는 하늘에서 도는 기운 자체가 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임수는 흘러갑니다 망망대를 타듯이 큰 물들이 흘러가고 그리고 축이라는 글자에서는 이제 신 지금 우리 2016년도부터 신병신년이었죠 그러니까 신, 유, 술 이렇게 정유년, 무술년 이렇게 쭉쭉쭉쭉쭉 흘러갔는데 금이 이 인성이 입고가 되는 거죠 인성이 입고가 되는 바로 춘년이 옵니다 그러면 임진일주의 특성을 또 말씀드리고 축진이 또 파에 작용을 하는 거라 이것도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임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관을 그것도 편관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지금 뭐가 긴게 올랐는데 잠깐 좀 읽어봐도 될까요? 뭐가 지금 길게 쭉 올랐는데 선생님 어? 누구예요 이거? 임잘주 했어요 어디 갔다 오셨나 보다 안 볼지 좀 임잘주 했어요 하자마자 인트로 끝나고 했어요 지금 진이에요 진 저는 정사일주 임신일주고요 또 뭐예요? 전남친은 16월에 16월에 바람 쐬서 헤어졌는데 안 떨려 정사일주 임신일주고요 사주나 성향을 보는 거고 지금 주신 것만으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저거 주신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저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받으실까 모르겠는데 일부만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 중에서 정묘를 가지고 오시는데 저 일주가 다 바람을 필까 그건 아니지 싶은데요 너무 사주에 그렇게 모든 걸 다 끼워 맞추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부분 같아요 그 서양 별자리 있잖아요 서양 별자리 얘기가 잠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단식 판단하시기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쌍둥이 자리에 금성이 있으면은 바람을 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쌍둥이 자리가 바람피는 거 아니에요 금성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래서 바람피는 것도 사주에 너무 맞추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공부해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급하시다면 물론 상담 받으시는 게 정확하겠지만 그것도 케바케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한테 가서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는 게 좋고 자신이 없으시면 본인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이제 왔어요? 네 편집해서 올라갈 거고 요거 지금 스포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앞에 거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쭉쭉쭉 땡겨보세요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면 볼 수 있어요 그 부분 조금 당겨서 보세요 제가 조금 열받았나 봐요 요거 지금 뜨거운데 임진 얘기하다 지금 제가 헛소리 했죠 재택방 보고 집중하겠습니다 자 관을 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수는 겨울에 왕성한 글자이기 때문에 임묘진일 때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일단 왕성해지는 거니까 해자축일 거고 해자축 다음에가 뭡니까 임묘진이죠 그러면 이 진에서는 사실 글자 두 개가 싱금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두 개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글자예요 이게 이제 인성이죠 그리고 임수는 바로 본인의 비견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보면 파작용이 일어났어요 일단 고집끼리 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파라는 것은 예전에 다른 일간 얘기할 때도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는데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깨져요 깨졌다가 깨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붙어요 다시 다시 붙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일단 깨지는 게 다가 아니라 다시 만나요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여자들은 특히 더 세게 받을 것이고 우선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분들이 공망을 계산했을 때 오미 공망이에요 재와 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오가 지금 또 화니까 재고 미 같은 경우는 관이 되죠 재관이 공망이 되는 분들이라서 조금 더 세게 받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지내다가 남편분들하고 잘 지내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애로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 그리고 이 임진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괴강이라고 하는데 연이나 연 하나에만 괴강이 있으면 괴강 글자가 좀 약해요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개 기둥이 같이 괴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에 이렇게 괴강이 있게 되는 경우 이거 지금 제가 일주라고 거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에 괴강이 있는 경우에는 괴강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게 괴강의 속성이에요 남편 일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충년에 뭔가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미 경자년 때 어떤 징조가 있어가지고 남편 사업이나 그런 괜찮았던 일들이 흔들리는 거죠 부도가 나는 것처럼 흔들릴 수가 있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고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관이라는 거는 여성분들한테만 남편 보고 남편의 부분이고 사업인 부분이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정관 편관이 자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식에 대한 일이 결혼하고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자분들 입장에서 아이의 일이 갑자기 급격하게 확 꺾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편의 진로라든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안정성 부분들이 그게 본인의 명예일 수도 있죠 본인의 어떤 사회에서의 조화력이 관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식의 일도 그렇겠지만 본인의 운이 확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일생에 거의 한 번 정도는 크게 겪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이 괴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배우자와의 인연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 안 됐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사랑은 정말 크게 했었는데 사랑이 변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임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옛날 과거를 그리워하는 어떤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하실 때 그리고 시청자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좀 무서운데 제가 뭐 많이 실수한 거 없죠 갑자기 확 늘어나서 지금 60명 넘는다고 떴는데 제가 지금 다시 만난다고 적어놨잖아요 이걸 왜 적어놨냐면 여성분들 특히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거든요 제외하는 거 궁합보러 오시는 분들 거의 그래요 사귄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 남자하고 잘 될까 아니면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타로 보듯이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진을 갖고 있는데 충년을 만나게 되면 가능성은 있어요 별거 중이었는데 아니면 결혼을 염두하고 같이 이제 사랑을 했었는데 헤어졌단 말이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이 신축년 때 제외온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의 폭이 좀 큰 분들이시고요 크게 크게 겹어요 다사다난하게 겪으시는 부분이고 또 지금 버퍼링 있네요 잠깐만요 지금 버퍼링해서 또 눌렀어요 제가 아까 끊어졌었어요 지금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인간각의 쪽만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하는 일도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만난다 다시 붙는다 이 부분이 사업 자신의 어떤 흥망성세가 걸린 자신의 직업 버렸던 일들 장사 이게 관이기 때문에 이게 내 업이죠 내 주업, 사업, 직업 이런 것들을 예전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었다거나 지금 코로나 다나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건 편집번호 올 때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중단했던 일들 중단했던 사업 내가 어려워가지고 사무실을 철 수 있어요 경자년에 그런데 신축년 때 다시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돌려서 말한다면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2축년에 돈을 내가 구하러 가야 된다 어떤 급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관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융통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누구한테 빌리려고 하냐면 아버지라던가 큰아버지라던가 남자분들한테 가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얻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가서 뺏어오는 형태로 취하셔야 돼요 조금 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랑 야박할 수는 있는데 음의 시기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뺏기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남성분들은 얻는 이득 쪽으로 움직이신 게 맞아요 양과 음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음량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또 막혔던 인허가 승인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지목변경 같은 게 잘 안 됐었는데 신축년에 지목변경이 돼서 내가 그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거죠 신축년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쭉 보자면 아무래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양웅동 쪽으로 돌아서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신기 흐름에서 신이 끝나고 기토의 흐름으로 바뀔 때 아마 여름 8월? 8월 초부터 흐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임진일주들이 힘들었던 게 올해 경자년 같은 경우에 힘들었던 분들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왜 힘들었냐면 진이 자를 만나게 돼서 그래요 2020년에 우리가 경자년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아직 몇 달 남았어요 임진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진하고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하고 자가 만나게 되면 임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대한 수혜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신자진이 그 수혜운동인데 자진이 만난 거죠 그래서 비겁을 묶이는 거예요 비겁으로 묶여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뺏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뺏기는 형태가 되어서 경자년이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논리를 찾는다 그런다면 그럼 축년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축에는 인성이 입고가 되는 부분이고 인성이 지금 여기서 금이죠 답답했던 부분들이 묶였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다 그렇게 또 괴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하시는 분들 조직에 계신 분들 직장인 분들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된다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경쟁에 대한 부분을 심하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축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벌려가지고 어떤 많은 자금들을 확보를 했어요 실제 어떤 사업을 다시 벌려볼 거라고 사업을 이제 제기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돈을 가족들한테 목돈으로 뺏기라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그 돈을 고스란히 누군가한테 다시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는 어떤 상가 건물에서 유사 업종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내 아이템을 누가 그대로 컨텐츠를 벗겨가는 거죠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도용을 하는 거죠 내 경쟁자들한테 그것을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내가 경쟁해서 뺏기거나 밀리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게 축년에서의 위험 부분이고 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경쟁에서 있길 수 있는 확실한 키를 가지고 움직이신다거나 아니면 자금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자기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안전장치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특히 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빠뜨린 거 혹시나 좀 생각 중이고요 없으면 이제 채팅창 잠깐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이모일주가 될 것 같아요 아 아이라떼님 맞아요 무슬름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닉네임버리가 여성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이라떼님 아이라떼님 2022년도부터는 좀 괜찮아지실 것 같거든요 무슬름부터 힘드셨다 그러면 술 하반기부터 해자축의 기온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셨을 거예요 여성분이라면 아 네 맞으시네요 저 닉네임은 남자분들이 잘 안 쓰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순서를 또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기다리시니까 임옥 임옥 2021년도 신축년 2월 초부터 또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그리는게 좀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자 신축년이잖아요 이 신금은 여기서는 정인인데 병화라고 하는 편제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수의 기온이 이제 만나게 되죠 임수가 망망대해를 흘러가듯이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것은 금인 인성이 여기서 쑥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펼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칠텐데 아까 채팅방의 질문이 바로 이거죠 원진 기문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축 5가 원진과 기문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게 있는데 본인 사주에서요 임이 축하고 임이 있는 거예요 축시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축 월에 태어났다거나 이게 1주면은 임이 원곡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임이 원곡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원진 기문이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흉한 걸로 나가요 임이 있을 때 무조건 안 좋은게 아니고요 그럼 없어요 없으면은 그냥 5만 있어요 다른 글자도 있고 축이 없어요 내 사주에 원진 기문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저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다만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빙이라든가 이런게 아니고요 귀신귀의 문문자인데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사주에서는 에너지에요 에너지 에너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귀신 글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빙이 되나요 신내림 받아야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경신현생이고요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에너지 에너지 사주는 에너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이분들 글자를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양이잖아요 근데 O는 음이라서 양과 음이 잘 버무려진 상태고 이모일주 자체를 참 저는 괜찮게 보는게 이거 밑에 또 장독대 글자인 이 지장관을 까보게 되면요 이게 병화와 정화 사이에 약하게 기토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병화가 바로 편제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이 토가 바로 관성이에요 정관 즉 재성과 관성이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잘 이렇게 박혀있고요 그리고 정화가 또 여기서는 정제죠 어쨌든 재관이 잘 버무려져 있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잘 버무려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일주에요 이모일주가 검은말이죠 좋다 물상으로 얘기하니까 검은말 제가 검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검은말 참 물상은 괜찮은 표현인데 이분들이 일단 재성을 깔고 있잖아요 아까 다른 일주할 때 이민이었나요? 식상 깔고 있을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정제를 깔고 있고 이게 본기가 지금 정제죠 날짜가 이제 며칠 사이긴 한데 남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여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배우자에 대한 기운에 내가 도움을 받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원만한 형태로 흘러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 일주도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남들만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나는 힘들다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남들만큼 힘든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좀 답답하고 좀 복잡한 건 있어요 왜 그러냐 지장간에 있는 이 정제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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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맨 끝에 적은거 이거랑 요거 임수 있죠 이 두개가 정하고 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희가 청관에서 합을 이룬다예요 이게 식상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식상화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밑에 이게 지금 깔려있는 이 정제랑 얘가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화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좀 바디랭귀지 같은 걸 엉뚱하게 가끔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평상시에 연아한테 관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저 글자가 작동을 할 때 늘 작동하는 건 아닌데 멀쩡하다가 갑자기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들한테 끌릴 수 있다는 거 약간 외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 임이라는 글자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 청관 글자를 가지는 이밀간 분들 자체가 좋게 말하면은 좀 특이하신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4차원이에요 약간 생각이 좀 특이하세요 동전을 모은다거나 아주 독특한 취미생활 나도 한 4차원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밀간에 비하면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이밀간분들이 좀 독특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모가 좀 최고에 속하지 않나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장장 돈이 되는 어떤 현실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되는 것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기문과 원진이 원래 글자가 있는 분들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살짝 서먹해진다거나 대화할 때 예민해지고 관계 자체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있거나 임신을 하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원곡의 글자가 있는 경우에 하지만 원곡의 글자가 이렇게 원진이 아예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시는 일에서 결과물 쪽으로 좀 더 성취하시게 되는 쪽으로 기문을 쓰게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이 좀 더 올라가는 거고 내가 상위권 학교를 노리고 싶었는데 올해 고3이다 신축년의 고3이다 이모일주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하던 노력보다 좀 더 성적이 잘 나오고 학교로 좀 더 잘 갈 수 있겠죠 원진과 기문을 나쁘게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이분들이 재성과 간성을 따지게 된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가 있는 게 신유공망이 돼요 이분들 공망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신유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이 이제 공망이 걸리는 건데 내가 실제로 어떤 거를 딱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사업하는 동업자한테 그냥 끌려간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가족회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늘 그냥 우물우물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결정권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고 답답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런 형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분들 재성과 관성이 힘이 있는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제관이 아주 어우러져 있잖아요 십연성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추고 원진 기문을 따지게 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추고 기문이 원진이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원래 글자가 있는 분들만 그렇게 흉한 쪽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100%는 아닌 거고 글자가 일단은 오만 있다 내가 일주일 저렇게 이모만 깔고 있다 하신다면 올해는 성적이 괜찮아요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스타트업 같은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신축년의 축을 만나서 추고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충은 따르겠지만 결과물은 무시무시 할 거예요 몰입하시는 부분이 강한 분들이시고 실제적으로 한눈을 많이 파시겠지만 추고 기문이 오면서 바짝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모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채팅창 좀 보면서 제가 뭐 친구였는지 좀 볼게요 아 재판님 경신년생인데 동갑이신다 네 동갑이에요 반갑습니다 강호영님 이모일주 연애혼은 어떨까요? 연애혼 미원이시고 선배는 잘 모르겠는데 푸사가 작게 떠서 남자분 여자분 봤을 때 음 아직 싱글이시면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내 사람으로 삼기에는 내 인연을 찾기에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이게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연애를 하시겠다 그러면 약간 스쳐가시는 인연 쪽이에요 이게 원진기문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사귀고 싶은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그 스타일이 전혀 다른 분이 들어와서 연애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모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개 남았나요? 어디까지 했죠? 아 이제 임신인가 봐요 순서적으로 임신이에요 네 순서 틀린 거 없죠 남자분이세요? 가벼운 연애는 가능하세요 근데 본인의 스타일과 다른 여자분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거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2021년도고 신축년이죠 타임라인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일 때 그죠? 연애를 하시게 되면 여자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별을 신축년에 하시게 되면 연애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신축년이죠 생각보다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흘렀네요 몇 시 조금 넘었다고 뜨네요 자 신축년인데 신금이 정인이지만 역시 또 편제 병화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축축한 태음의 기줄로 해서 청간에서 힘을 쓸 거고 다른 일관들은 힘들 수 있지만 임수들은 좀 다릅니다 이 수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임의 역할이 좀 더 커질 것이고 이 축이라는 것은 인성이 고지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풀릴 것이고 평소 원하고 싶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풀릴 것인데 자 임신일주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디테일한 부분으로 또 저희가 설명을 가능할까 이 신이라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편인이고요 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가을 규제에서부터 기운이 시작이 돼 겨울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신은 바로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축이 여기서는 이제 관이 되잖아요 관이 되고 인성작용을 하는 거니까 인성을 끌고 있는 임신일주가 축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 입장이 어떻게 될까 이분들은 신에서 임의 순서를 빼게 되면은 공망 숫자가 나오는데 그 공망 숫자를 돌렸을 때 수레공망이 걸립니다 역시 관이고 이제 비견이죠 글자도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자 수레공망인 분들이 이분들도 또 이제 연애나 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인데 장생지를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운이 좀 떨어지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임신이라는 이 글자를 일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재성이 불이잖아요 그리고 관이 이렇게 토면은 이 신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봤을 때 재성은 여름에 가장 왕성한데 가을이 되면 좀 불안해지겠죠 아무래도 남자 여자 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임신일주들은 원래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원래 연애를 하시더라도 매일매일 만나시는 거는 안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부부사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곳으로 두셔가지고 일주일에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보는 주말부부의 형태로 가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붙어있다 내가 지금 함께 동거중이다 그러면 한쪽 배우자분의 그 컨디션이 많이 나쁠 수가 있어요 건강 자체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편인이잖아요 신금이 편인이기 때문에 원숭이 글자 편인성을 깔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또 이제 기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술, 자격증, 라이센스 이런 직업적인 성공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 기술자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는 또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고충이 있어요 기술은 있지만 어디 가서 잡고 역할만 한다던가 실제로 이것저것 불려주는 데는 많은데 나한테 내 월급 통장이 실제로 꽂히는 내 몫의 돈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게 임신일주의 고충이라면 고충이고 신축년으로 이제 그 운이 작동하게 된다면 누구예요? 잠깐만요 아 개인호는 죄송하지만 채팅창에 언급하시면 제가 답을 못 들어요 자 어쨌든 임신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해서 이분들도 그동안 막았던 이 인성을 가지고 이 인성과 이 인성이 고가된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은 승진이라던가 또 어떤 성적 자신의 어떤 결과물 경쟁 이런 부분에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확장이 돼요 이 토가 관인데 관약화를 잘 못해요 이 신축년으로 들어간 이 토가 축토 역할이 원래 정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의 역할을 못한다고 앞에 인트로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인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좀 더 자기의 스타일대로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이 되고 성적이 오르고 학생분들은 결과물이 빵빵해지고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임신일주분들은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해져요 오디션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연대회 나간다거나 요즘 기업들마다 어떤 실력을 뽐내는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러면 임신일주가 걸목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원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게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그러니까 상대편 분들한테 약간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좀 무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금전원도 해자축 흐름으로 봤을 때 기해년 2019년도 경전연 이렇게 봤을 때 축에서 인으로 가기 위해서 금의 껍질이 깨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일적인 방해들이 거둬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일주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좀 많이 보는 케이스네요 지난 2년 동안에 답답했던 부분보다 추년일 때 조금 더 해방이 되는 건 있습니다 임신일주도 괜찮아요 아까 누가 임신일주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이셨죠? 아까 내가 봤는데 아까 봤었는데 하여튼 좋아요 좋고 배우자원은 원래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남자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무심해져요 아무래도 음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내가 받는 게 더 많지 답답한 거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좀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어요 그럼 또 볼게요 오아가 월짐은 어때요? 여름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름에 태어났다 뜨거울 때 태어나셨네요 뜨거울 때 태어나셨으면 지금 질문 주시는 게 아마 여성분이실 것 같아요 어때요? 라는 거는 지금 뭘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일주가 임신이라면 나쁘지는 않죠 금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튜보님 임신일주입니다 아 임신일주 보내세요? 네 임신일주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직장인분들 경쟁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축년에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정예고를 당한다거나 빚 때문에 엄청 힘들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자리에 깔고 있는 것이 굉장히 바쁜 글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많아요 변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재산 같은 경우는 원래 신을 깔고 있게 되면 좀 안장감은 떨어져요 이직을 하신다거나 그래도 늘 먹고는 살아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고 답답한 건 있겠지만 수의 운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고충을 뚫고 경쟁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움직이시는 부분이라 오래 나쁘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승진이 결정되시는 분들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밤낮 없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좀 줄여달라고 비명 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임인 이민부터 해서 임자, 임자, 이민 이밀간들만 한다고 제가 공지 드렸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질문은 제가 답을 안 드립니다 자, 또 버퍼링이 또 생겨요 지금 또 마지막이 좀 남았는데 네, 죄송해요 자꾸 끊겨가지고 아니 왜 공지를 했는데 자꾸 자기 일주 받으려고 그러세요 한두 번 내가 욕을 안 했는데 진짜 제목도 제가 바꿔서 저렇게 했잖아요 신축년 임수일간 신년운세라고 근데 왜 자기 일주에 대해서 그렇게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예의가 아니죠 그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 2021년도입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신축년이 특히 이 술 아까 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해석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올 게 왔네요 임술입니다 아까 괴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복잡했지만 이제 이거는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백호 더군다나 일주에 와 있는 글자잖아요 무섭다고 하시는 그 백호 그게 이제 임술인데 자, 한 번 더 볼게요 정인이 신금으로 들어왔고 병화편제를 끌고 왔죠 그래서 병신함으로 인해서 수의 기운이 그래서 태음이 축축하게 내년에 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축축하고 폭탄의 글자인 축토가 움직이는 부분이라 내년에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아주 큰 흐름들이 이제 막 뒤집어지고 뭐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텐데 임일관들은 조금 유리해요 왜 그러냐 자, 여기서 금의 고지인 축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임술일주 분들은 또 어떠한가 형이 걸리거든요 일단은 형이 걸려요 더군다나 축술이 걸리기 때문에 관과 간이 만난 거죠 이 토가 여기서 관이잖아요 이게 편관이고 이게 정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것은 이 축은 관의 역할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흘러온 것 자체가 해자축으로 흘러왔거든요 기해년이 2019년도였고 경전년이 지금 올해 2020년도고 2021년도가 신축년입니다 이렇게 흘러와서 수외운동성으로 인해서 음외운동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음외운동을 한 거죠 관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은 2016년도 병신년부터 유지를 해오고 있던 금이 껍질을 더 이상 유지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제 축에서 자기 옷을 벗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술은 한번 보시면 그 관을 깔고 있는 일주잖아요 이 술도 역시 편관작용을 못해요 여기 제가 편관이라고 했지만 작용 자체를 편관작용을 못하는 글자입니다 특히 글자를 또 이제 또 그 지장관을 제가 또 접어드리냐면 여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눈 아프시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또 버퍼링 생기네요 네 지금 눌렀어요 버퍼링 생겨서 을목이 일단은 이 지장관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을목이 식상이 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 병화 아 죄송해요 병화가 아니라 그 정 어 내가 잘못 접었어요 술인데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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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신정무고 죄송해요 제가 생각에 다른 거 있어요 이건 신정무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상관 을목하고요 음 그쵸? 입고되는 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병화하고 이건 지장관은 신정무고 상관하고 편제 병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무토 병화랑 따라오는 게 무토 얘가 이제 관성이거든요 평관 이렇게 상관, 평제, 평관 이렇게 을목, 병화, 무토가 이 술에서 입고를 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지장관 적고 좀 헛소리 할 뻔했는데 상관, 편제, 평관인 을목, 병화, 무토가 여기서 그 입고가 되면서 식상에 해당하는 식상 편제 이 목과 화에 해당하는 식상과 편제의 그 활동성 에너지가 꺾여요 즉 위축이 돼요 목과 화의 활동성이 꺾입니다 아 이 얘기 안해서 큰일날 뻔했어요 그게 작용력 자체가 재성과 관성의 작용력이 약해지는 게 바로 임술 일주 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술을 월에 두고 있는 분들도 약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돈이 잘 안 벌어지나 왜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스케일이 큰데 나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이런 논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술이 불의 고지거든요 축이 금의 고지인 것처럼 이제 미가 목의 고지이고 이렇게 우리가 진술축미가 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뜨거운 것이 바로 죽는 자리죠 터지는 자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 편관 기능을 깔고 있는 분들은 임술 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내가 전문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뭘 해도 잘해요 저처럼 사조 역학을 하게라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임술 일주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꼭 역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예술 활동을 하신다거나 내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악기를 켠다거나 어떤 한 기회를 가지고 아주 치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일주가 임술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축년의 형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깔고 있는 이 식상과 편지가 위축된 부분이 이제 여기서 형이 된다면 거의 뭐 충에 가까운 어떤 에너지의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축술이 만나게 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뭐 금전이라든가 사업은 자체가 위축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큰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결과가 세질 수가 있고 경쟁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내 위에 있었던 어떤 다른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동안 편하게 어떤 1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분들은 이제 드디어 왕감을 벗어야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괜찮아요 경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관과 관이 싸우게 되는 거고 운의 성세기복 자체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임술이 가장 센 분들이시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공통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배우자 운전자가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거든요 남자분들은 이 지장관 속에 아까 신종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싹 주웠는데 지장관 속에 이제 제가 적어볼게요 말만 한번 또 와닿지 않으니까 이 지장관 속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재성이에요 정화가 이게 정제란 말이에요 임술관들한테 이 술 속에 들어있는 거 이 재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성의 작용 자체 이 토의 관성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인을 정말 좋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임술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관이 남자한테는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평관 정관이 자식이에요 자식을 바라보고 내가 가정생활을 유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결혼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이게 신축년으로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남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고층은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했지만 남자분들 임술도 만만치 않아요 네 또 버퍼링 걸어서 눌렀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에는 얘기를 조금 더 플러스한 게 남자분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직장에서 상당한 밀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고비다 거의 나는 이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지 이게 한계야 이게 마지막이야 하는 것들이 신축년에 펼쳐질 일이 많고요 그리고 송사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 원래 임술 자체가 기둥 가지고 있는 이분들 자체가 어떤 관제 법원에 가셔야 되는 어떤 시비수 또 관제라고 한다면 또 송사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딪힐 만한 일들이 단어를 좀 뽑아보자면 관제 시비, 송사가 있는 부분인데 형으로 걸리는 부분이니까 올해 그런 경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도 쟁취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얻어지는 부분이고 내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충년은 임수분들한테 유리해요 본인이 힘 조절을 오히려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송사가 걸리면 이기는 쪽이고 내가 증거 불충분이라 하더라도 죄가 가벼워지는 쪽이죠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리고 배우자음 자체는 원래 약하지만 올해 신축년 넘어가게 되면 남자분들 보다는 여성분들 쪽에서 먼저 어떤 관계를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또 채팅만 보고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또 하나 첨부하고 그렇게 방송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달아놨어요 임수일관분들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놨고 제가 생방중에는 화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좀 처음 제가 화를 냈는데 다른 분들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일관분들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온 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송사 관제 또 사업온 또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매매라던가 사업에 대한 재기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오늘 좀 기다려줬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 특정 단어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이랑 같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본인의 계절과 함께 대입을 해서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때는 또 제가 커뮤니티 공지 올리고 개수일간 진행을 할게요 아마 며칠 전으로 올릴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다음 주 주간운세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하나하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